1억 1천? 1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오수호 선수 계약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놈들 다 어딨어요? 나는 어디로 살아도 있어. 왜 오늘 세 분 코치님을 왜 모셨냐면 그 저희가 이제 엘리트 오케이 정민호 코치게요. 1억 1천? 1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오수호 선수 계약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억 1천 아 너무 안되네.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조혜 형 때는 우선 지명이 있었어요. 지형이 온 거 그치? 저희 때는 지형이 없어졌었는데 전면 드리프트로 바뀌는 거죠. 1억 8천? 1억 8천? 그렇죠. 일본 치고는 약하다? 약하다? 근데 우선 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어차피 그때 3학년에는 공을 안 던졌기 때문에 1, 2학년 기록으로 1억 8천 받으면 저는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다 1억 넘게 받으셨네요. 근데 그 놈들 다 어디 있어요? 그냥 다 사라지더라고요. 금방 없어지더라고요. 홈그라운드 베이스 홀이 엘리트 레슨에 되게 특화가 되어 있는데 특히 투수구분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. 저희 레슨장이 전통파인 우리 오수호 코치 사이드인 신동민 코치 언더 쪽에 4명 합칭보다 더 훨씬 유튜브에서 유명한 최일호 코치 그리고 포수 출신인 프롬 포수 출신인 정민호 코치가 있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프로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상이 진짜 1% 안에 들어야지 1군 데뷔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저희가 엘리트 레슨을 하고 있잖아요. 선수들 보면 그게 눈에 보이나요? 아 이 친구는 조금 더 잘 반금질을 하면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보이죠. 아 보이나요 그게? 확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. 선수 안 했죠. 아니 성남고 그러면 그 당시에 동기들 중에 프로 간 선수가 또 있나요? 분명 있긴 하는데 뭐 동기라고 하기도 뭐한 게 1년 6급 해가지고 음 그러면은 와 진짜 제대로 포턴 떨어진 거죠? 완전 꼴찌에서 저는 원래 오버투스예요. 성남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? 그 지금 지난번 저희 자체청회장 때 1회 첫 타석에 계속 뽕뽕 던지시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는데 보수호 선수가 일부러 일부러 살살 던지는 게 느껴졌어요. 저도 그러니까 승부를 막 직구를 세게 던지는 게 아니라 슬로우 스타트 저는 슬로우 스타트 그렇죠. 좀 늦게 좀 몸이 풀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내로 좀 해버리고 또 졌는데 아 근데 또 졌는데 아 새까맣게 날아가네 아니 홈런을 안 질러지는데 홈런을 딱 맞았어요. 어땠어요? 알패스는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. 욕하면 돼. 아 알패스로 쳤나요? 네 알패스라서 잘못됐네요. 다음에 나무패스로 한번 더 근데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돼. 나는 나 얘하고 막 성공 많이 했는데 홈런을 한 번도 안 맞았어요. 한 번도 못 쳤나요? 타혈이 너무 좋습니다. 타혈이 뭐가 좋아? 타혈이 뭐가 좋아? 까봐. 사장보다 말이 많아.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. 자체 청결전을 추후에 다시 한번 할 때 정민호 코치는 두 스코치 두 분하고 맞대기를 해서 정민호 코치 어떤가요? 자기 아마추어 때 성적? 지금 얘기하는 거 다 편집 뺄 거야. 꺼낼 게 없어요. 자 마지막으로 질문. 아까 제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센터에 오면 아카데미에 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자신 있게 코칭을 해줄 수 있다. 우리 뭐 벨테리 코치도 계세요.